만나서 반가워. 안녕. 나도 먹는 거 엄청 좋아해. 우와, 나도 엄청 좋아하는데. 넌 뭐 좋아해? 양념치킨이랑 프라이드치킨 중에서? 나는 둘 다 좋아. 우와, 나도인데. 우와, 우리 친구 하잖아. 너랑 친하게 지낼래. 근데 금보가 궁금한 게 있는데. 뭐야? 너는 몸무게가 몇 킬로야? 어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네, 끊고 갈게요. 어머님,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솔루션이 될 것 같은데요? 아, 네. 금보기 어머님, 혹시 캐치...